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스바입니다. 식사 나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게 되면은 집에서 격리를 하거나 심하면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행전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및 격리되신 분들께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전안전부는 7월 18일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해야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확진자부터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7월 10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요.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기준액 이하의 경우에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기준 중위소득 100%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요. 1인 가구는 194만 4천 812원, 2인 가구는 326만 85원, 3인 가구가 419만 4천 701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 5인 가구는 602만 4천 515원, 6인 가구는 690만 7천 4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7월 11일 확진자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격리가 시작되신 분들은 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포함이 되어야 앞으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가구 내에 격리자가 한 명이면은 10만원을 받게 되고요. 가구 내에 격리자가 2명 이상이 되면은 15만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구 내에 격리자가 아무리 많아도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는 15만원까지고요. 예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받은 유급휴가비도 종업원수 30인 미만으로 변경이 되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일 4만 5천원까지 최대 5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7월 11일 월요일 이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보조금24 나이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가 있습니다. 밀접접촉격리자나 공동격리자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예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신청기간 설정 이전인 2022년 2월 13일 이전에 격리된 사람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예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빨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생활지원비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결을 통해서 자동으로 채워짐으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단 격리가원 중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는 다니고 계신 직장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소득기준충족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함으로 신청인과 주민센터 접수공무원이 편리하게 신청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7월 11일 월요일 이후에 격리가 되었어도 지급기준인 중위소득 100%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가 좀 애매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급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소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